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핸메시입니다 좀 쉬고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여기 온 곳은 바로 이하나TV님이 오늘 3월 1일 첫 개업한다는 하이콘셋 카페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영상으로 보고 오게 되었죠 같은 차쟁이로서 한번 여기 둘러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3월 1일이긴 한데 아직 그래도 좀 춥긴 하네요 그럼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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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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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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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시고 친절하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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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아니요? 아리스 아닌데? 에어~? 2주일 stays 마시지 않았어 3주일 안 나와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나는 한 번 드셔볼게 근데 괜히 가져간 것 같아서 야! 아니요! 응료인데? 우린 엎드리클로 ‑‑ 아무튼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과연 상카우 카드? 아, 출식이야. 아, 라이언 사오라고. 나에게 신방감을 줬어. 출장이잖아. 아, 출장이라고, 라이언 아기라고. 아, 출장이라고, 라이언 아기라고. 이런 거 없냐고. 얘는 라이언이야, 얘는 라이언. 앞으로 더 메뉴 많이 추가되나요? 아, 오늘 너무 바빠서 메뉴를 닫았어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카페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날 개혁식하고 알바님들이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까봐, 오늘은 아메리카노만 해주세요. 그럼 내일부터는 전체 메뉴 다 드실 수 있을까요? 전 이제 분당에서 짓을래. 닦아러 왔어요. 어우, 진짜 닦굴과요. 그래서 광주 여기로 드릴 거니까? 닦굴과! 이거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여기 카페에서 한 브이로그? 브이로그 마치겠고요. 저는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편집하고 출근도 해야돼요. 사실 제가 지금 쉬는 도중에 나온 거라서요.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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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